스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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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엄청 좋아하던 그 스가버스 셀리는 단종이 됐대요 아니 왜 맛있는 걸 단종시키는 거지? 그럼..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나 한 봉지에 10만 원이라도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호주는 이 날씨가 겨울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겨울이면 겨울에 야외 뮤비 군무 촬영 가능할 것 같아요 새만 안 오면 여기는 진짜 새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보통 새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 어머 호주에 새가 너무 많아요 근데 스태프분들이 햄버거 드시고 있는데 햄버거 물어갔다는데 저희 굿들 입고 계시거든요 여기 모든 스태프분들이 헤어팀 여기 웨이크업팀 굿즈 입고 계시죠? 매니저님 굿즈 입고 계시죠? 웨이크업팀 또 양쪽으로 굿즈를 입고 계십니다 여기 매니저님도 굿즈를 입고 계시죠? 어? 아니네? 대박! 옷 입! 근데 경호원분들은 왜 굿즈를 안 입으셨어요? 어? 틀렸는데? 왜 안 입으셨어요? 왜 안 입으셨어요? 내일 입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오늘 예쁘다 너무 아니? 아니 누구야? 키도 올려왔다 어? 몽우언니는 스트레칭도 남다르게 하네요 아니 난 춤추는 줄 알았어 오오아 오오오 얘는 그 원래 우리가 원인 것 같애 원래 먹는 그거 같은데 오오오오오 뜨거울 거 같아 괜찮아요 우와 아 뭐야? 미쳤어 야 아 오모씨 어깨가 어깨 한 뼘 넘게 했는데 들어가기 5분 전에 앞머리 자르게 어깨 진짜 너무 웃겨 사진 찍어야 돼 여기 조명 진짜 이상하다 응 이상해 이 얼굴이 이상한 거야 안 돼! 안 돼! 어 힘들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자막 저는 엄마와 동생을 만났어요 엄마 인사해주세요 저희는 걷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흐려 사운드 체크를 하러 우와 진짜 크다 저.. 저 위까지 있어? 몇 층이야? 저 여기서 구를 거거든요. 5층까지 있는데. 사나야겠다. 사나 없이 사나 마나 샤샤샤 아이씨 아 이게 내가 하기 싫어! 이거 어떻게 해. 사나 없이 사나 마나 샤샤샤 오빠야 언니야 사나 없이 뭔 사나 미션이야 미션! 미션이야 미션! 뚜 뚜 뚜 뚜 뚜 뚜 다연 뚜 뚜 뚜 뚜 뚜 뚜 다연! 미션이구만! 난 아무 반응도 안 했다. 맞아. 티어 미션? 다연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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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다연이! 다연이! 안 해! 나 저번에도 성공 못 했단 말이야. 이번에 성공하고 싶어. 미션이구만! 언니는 노래까지 불러줬어. 너 진짜 미션이었어? 어. 아니 근데 언니만 성공한다고 성공한 게 아니야. 모든 멤버가 그거 해야 돼? 응. 채영이가 제가여 여기 있어요. 미나 언니. 채영이가 제가여 미나 언니 뭐지? 아, 미나 언니 했어. 저번에 LA에서. 그래? 어? 왜 몰라. 여기 진짜 그림이다. 또 아니네, 여기 양평 아니네. 미국이네. 지금 쪼로록 쳐다보는 게 너무 귀여웠어. 지금 쪼로록 쳐다보는 게 너무 귀여웠어. 하하하하 이번에는 항상 이 공연이 끝나면 모든 공연이 왜 이렇게 아래 보고 있어? 모든 공연이 왜 이래? 모든 공연이 왜 이렇게 아래 보고 있는 거야? 모든 공연이 일곱시 반시작이라. 모든 공연이 일곱시 반시작이라. 항상 호텔에 들어오면 시간이 이때쯤이에요. 저희는 첫 끼를 먹으러 밖에 나왔습니다. 배고파요. 오늘은 시아틀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미니 땅술. 배고파서 기분이 안 좋아지. 안돼 안돼. 땅술은 우리 거 아니야? 완전 우리 거 같은데? 파스크 뿌려봐. 안 매워? 안 매워. 이거 봐. 이거 봐. 안 매워.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안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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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스티커 사진을 찍었는데 다 찍고 나서 돈을 더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죠. 그랬는데 6잘 나왔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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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이킬끗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니다. 아이스크림 어디였죠? 아이스크림 가게 지금 닫았어요? 네. 영업 종료. 밤새 뭐야? 밤새 놀아볼까? 밤새 놀아볼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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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금 네가 널 볼 줄 안 할 사람이에요. 아 나 미션 안 했어. 어떻게 망했다. 아 나 미션 못 했어. 아 나 미션 못 했어. 제가 지금 미국 온 지 2주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시차 적응을 못 하고 있는 다연입니다. 굿나잇 하이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나 지금 셔츠에도 올리고 울지 말고 치워야지 갈아입어야지 저게 저게 굿나잇 하이 저는 이제 세원도 체크하러 갑니다 안 불려? 안 불려? 이제 갑니다 2시간 이 정도 남았어요 뭐야? 뭐가 있나봐요 아이스크림 있어 와 대박 지금 졸 서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오케이 모두 아이스크림 먹고 있군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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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가 오 귀여워 귀여워 잘 먹었는데 환영이요 원수들한테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만나는 시카고 원수 너무 재밌게 공연을 한 거 같죠? 네 네 네 또 저쪽에 사진을 찍고 있는 멤버가 있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모링 모모머니네요 더 어울려야 돼요? 네 오늘 끝난 소감이 어때요? 너무 좋아 소감 어때요?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데이 쇼 현장에 나와있는 리포터 유정현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긴장돼요? 긴장? 간장인가? 리코더 챙겨왔습니다 타임스케어 이거 시작을 했는데요 보이시나요 타임스케어? 네 성공! 성공! 아 창피해 빨리 가졌다 진작하다 여기 입성한 소감을 얘기해주세요 너무 더운데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착해요 저의 28년 인생 무대에서 이렇게 양갈래를 하고 콘서트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앵콜 때는 한 번 했었 적이 있거든요 애 나이 28살 양갈래가 참 잘 어울린 아이자 아니 근데 그렇다고 너무 깍먹으신다 오케이 네 처음으로 이렇게 영국, 프란스, 독일을 가는데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해요 약간 좀 솔솔하다고 들어서 조금 따뜻한 옷을 가져왔는데 큰일하네 와 너무 더운데 너무 예뻐요 화면에서만 좀 공경이 눈앞에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진짜 놀랍게도 LA보다 더운 것 같아요 뜨거 뜨거 우와 그냥 바다를 갖고 오셨는데 바다야 우리야 나 왔다 나 왔다 내가 와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게 있어 왜 이렇게 왜 하고 싶은데 이거 나 왔다 나 왔다 하나 둘 셋 찍었어 좋아요 좋아요 배송봉 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랐어요 네 아까 에펠탑에서 했잖아요 제가 사진 찍고 싶다고 아 여기서도 아까? 네 여기서도 아까 그 포즈 합시다 왜 그러는 거야? 미션이야? 아니야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해야지 젤라또 먹으러 왔는데요 젤라또 먹으러 왔는데요 줄이 너무 길어요 헉 주찍하지 어제 포기했던 젤라또을 다시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줄이 길어요 하지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날팽이 처음 먹어보니까 보여주세요 정작 찍느라고 못 봤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어서 다시 야경을 걸었어요 이거 진짜 안 닿는다 안녕하세요 지효의 브이로그입니다 지효의 브이로그입니다 이제부터 지효의 첫 유럽 우유 버스를 타고 파리로 이동합니다 슬리핑 버스예요 왜 자꾸 도리도리 하시는지 스트레칭 중이었어요? 뚜라란 내가 오면서 살짝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저기 에펠티 머리 보이래 민아랑 저랑 정연이랑 외출을 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아니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예뻐? 그냥 도시에 이런 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슬리핑 버스 좋다 뭔가 꿈꾸는 거 같아 내가 여기로 오다니 진짜 날씨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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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요 헤이 헤이 사랑한다 박지현 잘한다 잘한다 우쭈 우쭈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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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제 라이벌이에요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딴 사람이야? 그렇게 못생겼어? 와 나 진.. 진짜 못난 인형 야 진짜 봐야 돼 민아도 진짜 인정할 걸? 어제도 버스에서 갑자기 야 박지현 나 진짜 못생겼다 야 애기 때는 다 불어서 다 그래 부모님 둘짓 분이 내가 태어났을 때 못생겼어 어떡하냐? 진짜? 중학생 될 때쯤 다행이다 라고 했었어 나? 가자 가자 안녕 또 보러올게요 오늘 경쟁하지 말라고 내 라이벌 아 일단 찔레도 못내 어? 여기 뭐 있나? 파는 데가? 우리.. 우리 진짜 다 계속 꽃 같은 거 나올 거 같아 지금 프랑스와 본부 중이거든요 인생만 표현하는 타입 온전히 케어 주 나는 예쁜 제휴 주 주 메시 음 맛있다 저희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기사님께 지금 프랑스어 레슨 bonsoir tout le monde je suis joli zio maxi bou je dame bonsoir tout le monde je suis joli zio maxi maxi merci beaucoup merci merci très bien très bien sorry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bonsoir tout le monde je suis joli zio maxi bou m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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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냥 모모 언니 컨디션 어때요? 그냥 그래요 나는? 무서워 살려줘 그냥 인터뷰 한 건데? 이상해 너 원래 그렇지 않잖아 너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아 맞지 언니 기분 어때? 기분 어때? 쭈이는 어떤데? 기분이 너무 좋아 아 조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네 응 맞아 난 기분 어떤 거 같아? 야 너무 투명하다 쭈이 그거 없어 아니 왜 없어? 어 미션 하려고 어 미션 하려고 어 미션 하려고 아닌데 아닌데? 넌 확인하는 자동차 이예이 echo 멤버랑 같이 춤춤한 게 콘서트 그거지 미션이지 해피 버스테이 지금 따로 뭐야? 다시 노래를 불러. 너무 웃긴데. 그래요. 사랑스러워. 다 해봐. 다음 편에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